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섀도우 카벨 되겠습니다. 원래템으로 끼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아 깬 사람이 있군요. 그거 저입니다. 어딨습니까? 없군요. 아 열쇠가 없군요.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아 되나? 아 좀 부족하네. 와아. 아우 딱 절개 한번만 연기했으면 안 쓴게 뭘까? 조금 딱 부족한데? 아까워요. 아니 뭐하냐 얘? 왼쪽인가 보군요.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쉽습니다. 빠르네. 얼마나 걸렸죠? 이야 씨. 빠르네. 조금 부족하네. 이야아. 원래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확실히 패치가 된건지. 되게 빠르네요. 일단 가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괜찮은데. 아우 괜찮은데. 아우 괜찮은데. 그렇게 마치도록äss